저도 마스터 찍으려다가 세간테 너무 시달리고 그냥 뛰어올리는 거 포기하고 카베르 넘어오면 이렇게 행복하게 게임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바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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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누학인데 원래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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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ב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 나한테 온다고? 굳이? 아 잡았어야 되는데. 끝! 끝! 3대1 같은데?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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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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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